다음은 우리 권인아 씨가 부르는 송하이 씨. 네 소식으로. 너무 궁금해.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? 친구들과 통화해 우연히 들은 네 소식 다른 사랑을 시작해 잘 지낸다고 한땐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들은 이제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넌 완벽히 잊었나 봐 이렇게 넌 잘 사는데 괜한 걱정을 했나 봐 나만 힘든가 봐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다른 노래. 다른 노래. 약간 또 소혜 씨가 부를 때하고 느낌이 확 다르네요. 진짜. 진짜 너무 좋아요. 계속 소혜 씨 부르세요. 고마워.